성신여대에서 장애인 전역 만들어서 자기 딸만 보내고 끝! 자기 스페셜 올림픽 만들어놓고 자기 딸 이사 만들어놓고 그거 갖고 자기가 독식하잖아요. 이권을. 그런데 어떻게 기소가 안 되는지 난 알다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스테리 아닙니까? 검찰, 나경원 부친 헐값 임대 배임 의혹도 무혐의. 13건 기소가 전부 무혐의. 저 같은 경우는 나경원 아빠가 자기의 다른 딸, 다른 딸이니까 표현이 이상하네요. 나경원 씨의 동생이 유촌 원장인데 거기에 임대를 적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전형적인 배임인데. 배임이죠. 그건 그냥 서류상으로 드러나는 배임인데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서류에 있다니까? 웅동학원 처리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웅동학원은 100분의 1만 있어도 저렇게는 안 되지. 소송을 사기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소송을 보세요. 아들의 입장에서 너무 피가 맺힌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 좀 벌겠다고 들어갔는데 공사 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떼먹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이혼도 당했어,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가 나니까, 피논문이 나니까 우리 마누라랑 좀 잘해보려고 내가 지금 소송이라도 들어갈게. 소송이라도 들어가서 이 돈 받아내면 그럼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소송이 들어간 거야. 이 사연을 알고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이 저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돈을 안 준 건 분명해. 그러니까 채권을 인정을 해준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소송 사기라고. 그걸 사기라고 건 거지.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은 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돈을 갖다가 빼돌려준 거 아니에요. 안 받는 게 남에게 돈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배임이 아니라고 무혐의. 심지어는 압수수색 한 번도 없어요.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어요.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나경원 씨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요. 남편분은 지금도 현직 판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신성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성가족. 검사와 판사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자기들의 안목적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 카르텔이 이렇게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과거에 급지한 양반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뜯어고쳐야 됩니다. 네. 지금 보세요. 그래서 언론과 검찰 판사들. 그러니까 사법 적폐질이죠. 여기가 한 모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두 개의 기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세훈은 도대체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조건부 출사표를 던졌어요. 안철수 입당하면 나는 불출마하겠다. 이거는 자기 정치 생명을 살려보겠다는 몸부림인가요? 출마는 하라 그러는데 안철수하고 지금 경선 붙으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출마하면 안 출마 안 하는 게 맞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저 누가 조언해준지 제대로 조언한 거야. 안철수가 입당 안 하면 내가 출마해서 나경원이랑 붙으면 이길 것 같은데 안철수랑 붙으면 못 이길 것 같거든. 못 이길 것 같으면 안 붙어야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적이 또 있는 겁니다. 안철수가 국민의당에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3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로 된다는 자체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번에 떨어져도 이게 1년 있으면 또 서울시장 선거가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린다만 정치도요. 정치인도 한 사람의 가장이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번 달 어디서 뭐 해서 먹고 사나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저희는 변호사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돈이야 그런 걱정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월까지 4월까지 시장 후보님 소리 누르면서 또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세훈이라는 카드가 대권호의 카드로서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후원자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접도 달라지지. 그렇죠. 정치인은 출마를 해야지 대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떨어져도 이 다음번 22년 선거에 또 서울시장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변호사로 놀고 있을 사람이 계속 정치적으로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고 보는 거야. 무조건 나오고 보는 건데 다만 안철수하고 붙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쪽팔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그리고 안철수하고 붙어서 깨지면 나경환하고 붙어서 깨져도 마찬가지고 정계 은퇴해요. 얼마 전에 지금 오세훈, 나경환 둘이 단일화하겠다고 만나서 나경환이 만남을 요청했는데 오세훈이 가서 나로 단일화하자 얘기했는데 나경환이 싫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졌다는 거예요. 뭐하러 만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될지 몰랐나? 그럼 거기서 양보해줄 줄 알았나? 누가 누구한테? 지금 나경환 특히나 지지율도 나오고 게다가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성끼리 대결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와중인데 나경환이 양보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국민의힘 내에서 오세훈과 나경환이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자기들끼리는 되게 그래도 주력 정치인들인데 이들이 이번 경선에서 붙으면 지는 사람은 전문용어로 캐삭빵이라고 그러죠. 캐릭터 삭제당하는 겁니다. 이번 일을 끝으로 동네에서 초선의한테 선거도 떨어지고 서울시장 선거도 아니고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고 그나마 이걸 뚫고 출마한 사람은 서울시장 선거도 떨어지니까 니들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임식을 불러일으켜서 그냥 변호사로 먹고 산수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중간에 또 패스트트랙 수사가 또 있네. 나경환 의원은 또 그 문제도 남아있고요. 지금 이렇게 갑길이 찹찹산중인데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불안한 심리전 이런 것들이 저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게 나는 오세훈이 너무 이해가 돼 마음이. 어떻게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오세훈은 솔직히 말해서 억울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기는 기껏해봤자 선거법에 걸린 것도 경비원한테 이렇게 돈 좀 돌리다가 걸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범법 행위로 따지면 진짜 오세훈은 별걸 안 했거든. 그런데 나경환이 한 범법 행위를 보세요. 이거는 뭐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변호인으로도 변호를 못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렇죠. 오세훈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어. 그런데 가서 좀 너 이런 거 야 또 그 패스트트랙 이거 걸리면 너는 그냥 끝장나잖아. 그럼 당에 얼마나 피해가 되냐.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있다면 지금은 나오지 않는 게 맞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사들이 그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경환이 출마 선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재판을 앞에 앞두고 특히나 실형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나와서 선거 중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거나 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 해당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나라가 썩었으면 특히나 사법적폐 카르텔이 썩어 있으면 나경환이는 패스트트랙에서도 아무런 그런 어떤 벌을 갖다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미치고 팔짝질 노르시긴 한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그렇게 갈구닦은 지역구에서 정치 친인한테 졌다고 하면 사실은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제 입장에서는 아닙니다만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서울시의 사다래의 시작이 오세훈 때문입니다. 본인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무상급식 논쟁으로 그때도 쾌삭방을 했네 생각해 보니까. 캐릭터 삭제를 걸고 한 판 붙었다가 엉엉 울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땐 서울시를 이렇게 망쳐놓고 tbs가 등장하고 막 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건데 어떻게 저렇게 또 태연하게 나와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은 채 이것을 그대로 내보내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또 나경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얄밉겠네요. 그럼요. 나경환의 입장에서 네가 내가 지금 풍찬노숙하면서 원내대표로 민주당에 맞서 싸우다 지금 표적으로 당해갖고 지금 빠루까지 들고 네. 뭐 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 어디서 처박혀서 놀고 있다 이제 나가다 갑자기 서울시전을 하겠다고 해. 안 돼. 라고 서로 다 입장이 있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나경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요. 오세훈이 정말 얄미운 진짜 아 자기 지금 풍찬노숙하면서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번호사무소 놀고 먹다가.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웠어. 그렇습니다. 심지어 노루바이 못 뽑이까지 들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워놓으니까 장남이라고 와가지고 재산 내놔라고. 그거 아니야. 맞습니다.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경환 본인은 이번에 낙선이 자기가 동네에서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민주당이 찍어서 자기를 공격해서 그 공격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희생당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또 내가 꼭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지금. 네. 여러분. 여러분. 나경환이 억울한지 오세훈이 억울한지 우리 한번 여기서 즉석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오세훈이 억울하다. 지금 저는 오세훈이 조금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나경환이 조금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번 나경환이 억울하다. 그 다음에 3번 둘 다 꺼져라. 자 1, 2, 3번 중에. 아니 3번을 하면 다 3번으로 가지 안 돼. 1, 2번만 해. 1, 2번만 해. 1, 2번만 해. 1, 2번만. 네. 지금 1번, 1번, 1번. 압도적으로 1번. 아, 2번에서 왔네요. 그러네. 보세요. 지금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도 오세훈이 더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나경환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반대를 받겠냐. 내가 진정한 민주초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권하신 분들. 기권하신 분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은요. 이런 판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검찰이 앞장서가지고 범죄 혐의자를 갖다가 마구 세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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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가지고 아무리 세탁해도 세탁이 안 돼. 근데. 이미 재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탁시켜갖고 내놓고. 사실 얘도 세탁시킨 거예요. 이번에 선거법 사실 심각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그거는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나와서 5년 동안 자격정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기소유예를 했더라. 그렇죠. 기소유예는 또 뭐예요? 기소를. 나는 이해가 안 돼. 기소유예를 했어. 여하튼 뭐 족쇄를 풀어주고 어떻게든 정치적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일단 서울시장은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니야? 근데 뭐 서울시장. 그럼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누가 이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일단은 다 이렇게 등판을 시켜놓기 위해서 때를 벗겨주는 거지. 근데 그걸 제외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꼬다가 금태섭. 뭐 이런 정도밖에 옵션이 없는 거예요. 금태섭은 강선우한테서 줬어. 조은희 구청장 이런 사람들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저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선거는 첫 번째는 2월, 3월이면 코로나 방역 문제가 이슈가 핵심이 될 건데. 2월에 백신이 못 들어오면 국민의힘한테 조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고. 그렇죠. 백신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노인들한테 먼저 나주거든. 우연인하고 요양병원하고 노인들이 맞으면 일단 코로나가 걸려도 죽을 사람들은 줄어들어요. 그럼요.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를 줄여서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게 되게 큰 문제인데. 요게 어쨌든 백신이 맞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로 일단 한 고비가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상하신 분들 아니면 백신을 정부가 공짜로 놔주고 그렇게 챙겨주는데 정부에 대한 고마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나누어지는 시기도 이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3월에. 야당은 반대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할 수가 없는데 찬성을 하면 찬성을 하면 그럼 야당이 찬성한 재난지원금으로 사람들이 아느냐. 그럴 수가 없죠. 그냥 문재인이 준 거지. 문재인이 준 거야. 하여튼 여당이 잘하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는 어쨌거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요. 동네에서 선거운동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후보가 직접 나가서 어디 가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다 누가 해야 되냐. 서울시에 있는 정치인들이 해야 돼요. 서울시에는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원이 있고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구의원은 특성상 절반씩 뽑혀요. 보통 두 사람씩 뽑기 때문에 여야가 한 사람씩 해서 숫자가 균형을 이루는데 서울시의원 지금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이고요. 6명이 국민의힘인데 3명은 비례고. 그렇죠. 3명은 강남구 한구에 3명이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돌아다닐 보병이 없어.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58개의원 같은 지역구 중에 70% 이상이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네에서의 조직을 돌리는 것을 민주당밖에 할 수 없고 특히나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국회의원을 못 만든 지가 예를 들면 마포 이런 데들도 그렇고 10년, 20년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역조직에서 붕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마포는요. 마포는요. 솔직히 얼마나 이전에 민주당 구청장서부터 조직을 탄탄하게 다져놨는지. 그럼요. 지금 정말 마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거기는 완전히 민주당의 그냥 근거지예요.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가 된 유일한 이유는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여기다가 정치 신인을 출마시켜도 민주당이 될 것 같으니까 당 지도부가 탐을 냈던 자리이거든요.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조직을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완전히 유리한 선거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인기투표 신규로에 불구하고 인지도조사죠. 그렇죠. 인기투표 인기투표의 인지도조사고 이것이 결국 선거에 가까이 갈수록 같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고려가 된다면 그렇다고 하면 저는 민주진영이 이번 선거에서 질 방법이 별로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열린민주당 당대변에서 한 발 더 나가자면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후보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열린민주당의 김진혜 의원 이런 분들도 서울시장으로 나왔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의 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대안들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문재인 정부 타도하자를 제목으로 걸고 나온 서울시장 국민의힘인 안철수 후보의 선거는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